자 나머지 이제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은 잘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부분 거 우선 온라인과 같은 지원할 때 지원서 양식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폼이 있는데 이것을 잘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잘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uic 사이트에 보면 여러분들이 학력조회 동의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력조회 동의서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official transcript 고등학교 다녔던 학교의 공식 성적 증명서 transcript 해야 되는데 이 성적 증명서는 아포스트 인증국가면 아포스트 인증을 받으면 되고 내 국가가 아포스트 인증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 consulate authentication 즉 영사관 인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포스트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영사관 인증을 받으면 되겠어요. 첫 번째 서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서류는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transcript이요. 성적 증명서입니다. 두 번째가 certificate of graduation입니다. 졸업 증명서죠. 졸업 증명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포스트 인증이나 영사관 인증 받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two recommendation letters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두 장의 추천서입니다. 가능하면 한 장은 어떤 서브직 과목을 담당하는 서브직 teacher로부터 과목 담당 교사로부터 받고 또 한 장은 recommendation에 있어서 reference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진학 담당 counselor 선생님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아주 훌륭한 거와 같은 추천서 recommendatio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출해야 될 서류가 one copy of the Africans and his or her parents passport or ID cards. 지원자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 거 부모까지 지원자의 요건이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부모님의 요건과 신분증 사본 이것도 꼭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 사본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각각의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Chinese Nationality 중국 국적인 경우에 특이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그와 같은 외국인 한국 학교를 다녀도 관계없다고 했죠. 국적이 외국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이 부분 것도 역시 제출해 줘야 되고요. 그 외에 국적 상실 이타 신고 국적 상실 사실 확인 증명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서류 부분 것 이 부분 것을 제대로 잘 제출해 주고요. 이것은 Required Documents입니다. 즉 필수 서류예요. 반드시 제출해 줘야 될 그와 같은 서류들입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Supplementary Documents 추가 서류인데 가능하면 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으면 꼭 내세요. 그래야지 입학이 더 쉬워집니다. 당연히 성적 관련되는 거죠. SAT, ACT, A레벨. 그 다음에 APIB, 그 다음에 GAO, KO, 그 다음에 마출화. 이와 같은 다양한 그와 같은 학력 입증 자료죠. 성적을 입증하는 그와 같은 자료. 그래도 연세대학교 가려면 이 정도 성적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어학 관련되는 서류인데 어학 관련되는 서류에서는 IELTS라든지 TOEFL이라든지 SAT, SAT1이라든지 AP에서 Chinese AP, English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P, Japanese 지금 많습니다. 어학들이. 예. 그래서 표준화된 성적들 사실은 이제 AP도 워낙 감옥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고요. 그 외에 아널스라든지 어워드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상장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서류든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리스트 오브 서플리멘터리 다큐먼츠, 연세대가 그 제공에는 기타 서류 목록표가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연세대가 요구하는 필수 서류들 그리고 또 추가 서류들, 기타 서류, 서플리멘터리 다큐먼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타 서류이기 때문에 대충 제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플리멘터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센셜, 본질적인 거예요. 리퀘얼드는 누구나 다 어차피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달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주의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와 같은 입시 내용들, 그 요강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싸임에서는 그간 국제학부, 글로벌, 또 어학특기자, 뭐 이제 이러한 입학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SAT, ACT, AP, IB 과정 이와 같은 다양한 수업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UIC 외국인 전형은 무엇보다도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싸임의 입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서 연세대 입학의 그와 같은 요소들 그리고 또 서류 준비, 특히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히 외국인이라 보니까 한국 대학에 대한 그와 같은 입학 요소라든지 그 핵심적인 사항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싸임의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세대 말고 다른 대학들 외국인 전형도 많이 이렇게 축제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연세대 UIC 언더우드 이러나셔널 칼리지에 뛰어갈 것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UIC 외국인 전형에 대한 전형 분석 싸임의 대표 샘 홍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